아우! 오늘도 상쾌한 아침이 밝았습니땅! 짐승 친구들! 오늘도 남의 인생 조지러 출발! 근데 세대갈씨는 어디 심기양? 엉? 세대갈! 거기서 뭐합니깡! 빨리 내려오십시오! 놀러갑시짱! 난 됐어용! 니들끼리 놀러가세용! 요즘 들어서 세대갈이 이상한 거에 빠진 것 같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저 이상한 실험만 하고 슝디앙 진짜 같이 놀러 안갑니깡? 그럼 우리끼리만 갑니땅! 그래용 난 바쁘다구용 어쩔 수 없지? 오늘은 우리끼리만 놉시땅! 아우! 야! 10석! 어! 시바 깜짝이야! 뭐, 뭐야!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오랜만에 보니까 하나도 안 반갑습니땅! 나도 니들 일도 안 반갑거든! 그리고 내 이름은 십수가 아니라 진우라고! 김진우! 이름이 떡도 아니고 왜 찰져야 되는데! 근데 웬일로 와장창 맨션에서 여기까지 와서 앉아있심기양? 그냥… 정처 없이 걷다 보니까 어느새 여기까지 왔네… 무슨 고민 있습니땅? 하… 그게 말이야… 안 궁금함니땅! 그럼 물어보지 말던가 새끼야! 안 궁금한데 그냥 예의상 물어봤습니땅! 혹시… 수능 관련 고민이땅? 으, 그래… 바로 그것 때문이야… 그럼… 이제 수능 준비를 관두고 취업전전에 뛰어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시작할지 몰라서 고민인건땅? 음… 그런 거라면 확실히 고민될만 합니땅!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부모님한테 시비수를 허락받을지 고민이야… 으흐… 나도 염치없는 짓이란 건 알고 있다고! 그치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가 날 낳았으면 이정도는 책임져야지… 그럼 한번 열심히 허락받아보십쇼! 아니 자, 잠깐만… 니들이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난 아무리 고민해봐도 엄마 아빠를 설득할 방법을 모르겠단 말이야… 좋습니땅! 도와주겠습니땅! 오… 뭐야… 생각보다 쉽게 도와준다고 하네… 딱 500만원만 내면 도와주겠습니땅! 이거 완전 날강도 새끼 아냐!!! 어, 500만원보다 한참 부족하긴 하지만… 이거 치킨이랑 콜라에 치즈볼까지 세트로 먹을 수 있는 기프티콘인데… 이걸로 어떻게 안 될까…? 흠… 원래는 절대로 안 되긴 하지만… 덜어버르는 사이도 아니고 이 정도 내거는 해주겠습니땅! 500만원 뜯어먹으려고 했으면서 선심 쓰는 척 하지마 새끼야… 그래서… 니들은 혹시 뭐 좋은 생각 없어? 흠… 그냥 말로만 대충 설득하는 것보단 좀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땅… 뭐!? 그건 안돼!!! 그건 이미 11수 허락받을 때 싸먹은 방법이란 말이야… 아니면 프레젠테이션을 해보는 건 어떻습니땅? 어? 프레젠테이션? 맛습니땅! 논리정연하게 왜 12수를 해야 하는지를 PPT로 정리해서 부모님 앞에서 발표해보는건뎅! 아! 무지성 때 쓰기보단 그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땅! 흠… 이, 일단 내가 표지를 적당히 만들어봤는데… 이 정도면 괜찮나…? 이게 뭡니깡! 디자인 완전 쿨입니땅! 으, 그래? 적당히 무난하고 괜찮지 않나? 아니 영혼이 없던 순경 영혼이! 지금부터 우리가 시키는대로 수정하십시오! 지금부터 우리가 시키는대로 수정하십시오! 어… 아, 알았어… 아~! 이제야 좀 제대로 된 PPT 같습니다 헤헤! 완전 영혼 충만함뎅! 그, 글쎄… 내가 보기엔 너무 쓸데없이 요란해 보이는… 아! 아니아니, 아무것도 아냐…! 젠작… 이 자식들… 진짜 믿어도 되는 걸까…? д… 드디어…. 다 해줘!!!! 음! 우리가 만들었지만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 PPT라면 분명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을건디양! 정말 고마워! 처음엔 솔직히 좀 못 믿어왔는데 너희 덕분에 PPT 만들 생각도 하고 완성까지 할 수 있었어! 너희가 아니었으면 난 십이수는 꿈도 못 꿨을 거야! 좋았어! 이걸로도 설득이 안 될 순 있지만 적어도 도전은 해볼만한 가치는 있어! 아까 약속한 치킨 기프티콘 보내줄게! 맛있게 먹으라구! 으아악!!! 멍청한 놈들… 이거 입이 쓴 기프티콘인데… 고작 이 정도 도와줬다고 무슨 대가를 말하는 거야? 그냥 인생 공부한 셈쳐라 멍청한 짐승놈들아… 빨리 집 가서 치킨 시켜 먹읍시짱! 엉? 왜 그럽니깡? 선에 그건 웬 USB입니깡? 엥?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왜 십이수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그게 십수놈한테 줘야 했던 USB가? 십수가 가져간 게 현식이 형님의 USB라는 겁니깡? 에에에? 그럼 현식씨 USB에는 뭐가 들어있슘겸? 아! 아! 아멘